공격권은 성삼성 5초에요 5초 남았습니다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지금 아마 알레츠 선수 아니면 이정현 선수를 볼겁니다 다음 패스트 잡자마자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성삼성 오 네 지금 파울 파울하면 안됩니다 79 대 78 한점 차입니다 파울하면 안돼요 파울하면 안돼요 마지막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경민 김종규에게 김종규 밀고 들어갑니다 콜맨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4초요 4초 남은 시간은 4.2초 4.2초 네 지금 타이밍도 없고 이제 모든건 선수들에게 달렸습니다 4.2초 이정현 이정현 마지막 슈팅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격기가 끝납니다 당돈 이어 调